명호 가사인데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호인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가 촛불이 안된다고 해서 못 붙였어요 신클럽! 우리가 촛불처럼 없어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먹자 너 안 먹는 줄 알았어 그래도 초콜릿 하지 말고 마이유 한 번 갑자기 화장실 가는 시간에 이렇게 생각보다 리액션에 재미가 없다 만약에 미유 생일이 왔으면 자 재현 재현 다 하나다 찍고 있어 만약에 너가 생일이라면 자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민규 생일이었던다면 만약에 민규 생일이었던 민규 생일을 해줍니다 자 과연 스탠바이 액션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규의 생일 축하합니다 민규 생일 축하해요 진짜 뭐야 똑같잖아 뭐야 에이 고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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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수영길 축하해 영호야 영호야 축하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조계민한테 말해 응 같이 사진과 같은데 응 행사장 갔는데 누군지 모른 아저씨 그는 사진을 찍어줘 아들이 팬이야 누구지 참 진짜?